다양한 형성의 홀 가공에 최적화된 마아솔리드 플랫드릴 MSFD MSFD는 독자형 인선 형상으로 홀 가공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. 또한 코너 인선부의 강성을 보강하여 뇌 치핑성이 향상되었습니다. 경사홀, 공면홀, 평면홀, 수직홀 등 다양한 홀 가공이 가능합니다. MSFD 공구 한 가지로 엔드밀과 드릴 가공에 동시 수행이 가능해 생산성이 향상되었으며 출구의 버량이 감소하였습니다. MBC 뉴스 김성현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